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가 교실에 도입됩니다. 하지만 AI 하면 어려운 기술로만 느끼는 교사들이 많죠. 이런 동료 교사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의 교사 조민희 씨. 학교에선 8년 차 교사지만 온라인 공간에선 인공지능 미니쌤이란 활동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기 위해 만든 영상만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기 교육 자료부터 AI 기술과 정책을 쉽게 풀어주는 내용까지 교사들의 AI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아이들이 살아나갈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을 배우셔야 하지만 너무 크게 새로운 개념으로서 어려운 영역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등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 하지만 현장 교사들에게 인공지능은 낯선 기술인 게 현실입니다. 교육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가를 열쇠로 보고 교사 연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교과서가 먼저 도입되는 영어 수학 정보교과 교사 16만 명에 대해 올 겨울 방학부터 대규모 연수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시도별로 선도 교사단을 육성해 현장 안착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관련 기관들도 인공지능 교사 연구회를 지원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도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사들은 기대만큼이나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나선 교사들의 노력이 AI 교육 확산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한입니다.